아 둘 다한테 이렇게 각자 그걸 보여줬구나 그래서 힘을 더 줬네 얘네들한테 아 야 지금 뭔가 사스케가 유네안이네 와 그렇구나 반반씩 나눠줬구나 하나는 유네안을 주고 하나는 이제 육도선인의 힘을 주고 어 깜짝이야 아 이거 좀 무서워 어 게임이 뭐야 진짜 귀신같애 와 이거 지금 뭐야 와 이걸 육도선인 엄마가 말아먹네 와 아 이거 육도선인 엄마가 아 이걸 얘한테 힘을 주는거 아냐 지금 이거 이걸 또 어머니께서 말아두셔 이걸 바로 밸런스 패치해 주시네요 아 아니 가히 어떻게 가히 어떻게 어떻게 야 이대로 가히 죽었으면 그리스루마 그리스루마 이란나 어 아